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제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팔레온 고문 형사 사회복무요원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3월 16일이고요. 사건은 2020도 15554 판결입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경돼서 유죄로 파괴 환송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여우와 증인의 신자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라는 것 때문에 4급 진경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23일부터 세종시 정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소집 해제 예정일 6개월이 남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복무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 이전에 기소돼서 1심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명되면서 군사훈련도 면제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종시 기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1년 6개월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가 6개월 중 남은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 종교적인 양심에 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더 이상 화해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 결정, 헌재결정, 대법원 판결 이전에 기소되던 1년이 말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판결이 지금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무죄로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검사 하나가. 병무청장에 의해서 복무 감독을 받는 군사훈련과 무관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종교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지금 현재 병역국에 관해서 여호와 중인 양식의 병역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있다면 병역교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병역교부를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식적 병역교부는 병역법당 정당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전체 법치에서 사회적 현실, 시댁적 상황의 변화, 피고인이 전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회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소속 병무청장이에요. 하지만 사회복무청원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병무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양식에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봐버리는 거죠. 즉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도 병무 형쟁에 관한 것이 집총이나 군사후배를 수발하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은 정당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의 종교적 양심에 따르면 군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양식에 반한다. 그런데 그 군대라는 것이 병무청장은 군인 조직이기 때문에 나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받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병무청장 소속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관,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병무청장의 지휘라는 것도 행정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양심과는 무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당에서 인정 안 한 거죠. 즉 양식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영향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대체복무는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체복무를 하고 있어요. 대체복무는 이때는 병무청장의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뭐 교도소 같은 데서 교도소 같은 데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국 이런 거죠. 해당 교리, 여호와징의 교리에서는 병무청장의 복무 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도 전쟁과 관련된 의무 유행을 얻어서 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교리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과연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걸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이 지금 대법원 판결은 교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병무청장의 소속이라고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병무청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교리는 너무 이상해. 라고 하면서 정당사회가 없다고 봐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게 진지한 양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사회 인정하고 그 기간만큼을 대체복무를 아예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그러면 1년 6월에 실험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이미 1년 6월을 탈복무를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 이 판결에 의해서 종전에 우리나라의 교도소에는 양식적 병역 여부 여호와 직인 관련 수감량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 판결에 의해서 수감이 되는 거죠. 다시 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사회라는 걸 과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진지한 양심의 발로에서 항공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이 사람의 교리가 내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양식적 병역 여부가 없다고 보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이 판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좀 양식적 병역 거부에 관해서 종전의 옛날의 거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교리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거죠. 교리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양식적 병역 거부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지하게 양심 양심 내면의 어떤 형성된 그 양심에 반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그걸 반하는 것이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판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판례는 그동안의 양식적 병역 거부에 관한 판결의 취지와는 약간 결이 달리하는 이상한 판례로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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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